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의 구원상입니다. 올해 쌀농사는 풍년이라지만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농민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매우 많은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에서는 쌀값 폭락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원인과 또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오늘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제 오른쪽으로 이상정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김선웅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김남훈 전국농민의 총연맹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교종 옥천산림협동조합 상임이사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오늘 토론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단 쌀값이 폭락해 있는 혜지 때문에 뭐 걱정인 목소리가 굉장히 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을 일단 네 분께 키워드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십사 이렇게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김선웅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그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 안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농업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는 즉 경제적 공급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최근 쌀값 급락으로 대변되는 농업의 위기를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순망치 안을 드셨고요. 이상정 의원님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견된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연말부터 올 상반기 내내 예견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또 계속 언급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농민들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셨고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그동안의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현재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예견된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남은 국장님. 저는 농민값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풍년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지금 쌀값 폭락이 나타내주고 있어서 농민값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사님. 저는 천지인 하늘땅 사람 제자리 찾기라고 하겠습니다. 쌀이 남아돌거나 쌀이 부족하거나 쌀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전한데 이런 것들을 그냥 최후와 공급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마 쌀의 가치 쌀의 제자리 찾기는 전 국민이 같이 이것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분의 얘기를 일단 가볍게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또 예년과 좀 상황을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이거는 김선영 교수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선 이 내용은 통계 자료를 좀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날 시행된 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 기준으로 100미 20kg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9%만큼 떨어진 4만 72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현재 가격을 80kg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10만 6만 3천 원에 불과합니다. 2018년과 2019년도 쌀 변동직불금 그 목표 가격이 21만 4천 원이었다는 점하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 해당 가격이 18만 8천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서 쌀이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지 쌀값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시점은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컸다고 하지만 16%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로 봤을 때 이번 가격 하락은 폭락이라고 지칭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0kg들이 16만 원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이걸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 의사님, 현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실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도 멀쩡한 나락을 빌대가 가까웠는데도 트랙터로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농사짓는 농민들은 거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다시 다들 고령화되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폭락됐을 때 품값이 나와야 하는데 품값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쌀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대안이 없는, 대책이 없는 이러한 아주 낙담하는 상태고요.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매한 나락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당장 그 나락을 빼내고 다시 핵곡을, 올해 수확된 벼를 수매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과 수급에 있어서의 아주 정체 형성이 벌어져서 거의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지금 쌀값이 폭락해 있는 이유, 지금 특히 이제 순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작년에 쌀이 풍년이었습니다. 388만 톤, 정부 발표로도 388만 톤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아시다시피 그때 쌀이 숙년이었어요. 또 그때는 재해도 심하고 태풍도 심하고 그래서 약 350만 톤, 정부 발표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약 38만 톤 늘어나게 되면서 그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정부에서 적절하게 공공비층으로 관리하고 또 수매를 하면서 시장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장에서 쌀이 계속 시중으로 방출이 됐고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수입한 수입사를 계속 얼마 전까지 다 시중에 다 풀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폭락한 거라고 보고 이따 또 자세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가볍게 덧붙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쌀값이라는 게 흉년, 풍년 따라서 저희가 그런 등락은 늘 겪어왔습니다만 특히 올해 굉장히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잠깐 덧붙여주신다면 네, 국장님. 2020년까지 우리 쌀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2020년 통계를 보면 쌀 자금률이 9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쌀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1년에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논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다가 쌀값이 안정됐다고 판단,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논의 타작물을 심었던 농가들이 다시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금의 어떤 생산이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이 대처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쌀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쌀을 격리시켜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늑장 대처는 물론이거니와 실제 추가 격리해야 될 물량도 제대로 격리시키지 못해서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의사님도 농민들의 실제 얘기하시면서 나락을 트럭트로 갈아엎는 것들, 아마 다 추석 전후에 그런 것들이 다 보도도 많이 됐었고요. 쌀 길바닥에 내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농민들로서도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단체 행동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의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이 곡물 자금률이 20%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쌀을 뺀다고 하면 한 자릿수 4%, 2%까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이 남아둔다고 하는 것들은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쌀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양복 관리 제도의 문제에 있다.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식량에 자금률이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안전키인데, 안전열세인데 정말 이것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정부의 양복, 자유시장에 맡겨놓는 정부의 정책, 쌀값은 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올해 어떤 일시적인 시장 격리가 됐던 미봉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이것은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정부는 정말 사회적인 가치, 한 나라에 지탱하는 지표 농산물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나무 국장님. 지금 현재 쌀이 남아도는다고 자꾸 얘기해서 농민들이 마치 과잉 생산이 이것을 초래했다는 방식으로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생산한 쌀과 소비량이 과연 이게 과잉되어 있느냐. 그 과잉됐다고 하면서도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부터 계속 누적이 돼 왔어요. 더더군다나 정부도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 중에서 밥상용 쌀을 또 수입을 합니다. 가공용 쌀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 쌀까지 수입을 해서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이 쌀을 방출해서 더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이었는데 심지어 가격이 하락이 아니고 이제는 쌀을 수확을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수확을 하면 별을 쌓아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청주시도 28일 날 지금 논을 갈아엎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을 갈아엎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을 수확해서 이거를 정부, 기관, 도청, 시청, 군청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이 수입하지 않으면 나락을 불태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지 됩니다.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고물가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물가 안정위에서 이런 부분들, 농민들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 농산물값마저 이렇게 뛰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누구나 다 먹는 쌀값 정도는 좀 안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되고 농산물값은 싸야 된다. 생산비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미심을 달라고 잠재우는 것 쪽으로 농산물을 희생하지 않았는가, 농업을 희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돌려서 원위치를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7월에 정부가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안전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서민 식료품비 경관방안에 농축산물을 낮은 관세로 수입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도대체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들은 매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산 농산물들만 한정한다면 6%에서 7% 정도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농산물 가격이 100% 오른다고 해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에서 7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쌀 같은 경우에는 0.5% 전후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그 강도나 선후는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쌀값 폭락의 원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까 주의사님도 양국 관리 제도의 문제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올해 특히 이렇게 쌀값이 폭락해 있는 원인을 좀 짚어보죠. 김남국장님. 저는 일단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쌀 생산 예측과 소비 예측에 상당한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 통계청에서는 388만 톤이 생산될 곳이고 361만 톤이 소비될 것으로 예측해서 약 27만 톤을 격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37만 톤을 격리하고도 현재 각 농협의 창고에 쌀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때 생산 예측이 388만 톤이 아니고 이보다도 20, 30만 톤 이상이 더 예측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계청이 정확한 통계 수치를 제시해야 정부 당국이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펴는데 통계청 자체에서 예측을 실패하고 정부 당국은 실패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위반하는데 그것마저도 늑장 대처에서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정부가 추가 격리 생산된 것은 전량 격리시키겠다는 신호를 줘야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정부는 작년 같은 경우에 27만 톤이 초과 생산됐다고 했는데 실제 2021년 12월에 14만 톤만 격리를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미 그러면 통계적으로도 13만 톤이 남아도는 상황인데 당연히 가격이 시장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거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5월에나 가서야 13만 톤을 추가 수매를 하는데요. 이것도 역공매 방식으로 또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얼마만큼의 과잉 초과 생산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여기에 적절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운영이 계속해서 밑세가 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또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김남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쌀이 풍련된 건 맞아요. 풍련된 건 맞고 그만큼 또 쌀 생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만큼 쌀값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걸 시장에서 격리시켜서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양국발리법이 개정돼서 변동직 벌금을 폐지를 하고 그러면서 변동직 벌금을 안 주고 대신에 일정 정도의 양, 그러니까 약 20만 원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정부에서 법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행 양국발리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그 자동시장 격리제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어쨌든 수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늘어난 만큼 얼른 얼른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얼른 격리를 하고 수매를 얼른 얼른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 갈등이 작년 겨울부터 해서 올 초까지 계속 우리 농민을 하고 이견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격리를 안 하니까 그만큼 시장값은 떨어졌고 또 수매하는 가격조차도 최저 가격을 경매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쌀을 사는데 제일 싼 가격으로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쌀값을 사게 하겠다는데 그게 맞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격리가 늘으니까 또 떨어지고 그래서 네 번의 시장 격리를 하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타임이 늦은 거예요. 타이밍이 늦었다. 네, 타이밍이 늦고 가격도 낮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쌀값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사님. 저는 경제는 잘 모르는데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농촌에서 느끼는 그냥 감, 피부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쌀이라고 하는 게 비싸다고 덜 먹고 싸다고 왕창 많이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남득 그것은 그대로 효과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쌀값 하락으로. 그래서 정부가 생각할 때 아까도 한 얘기지만 쌀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장에 맞겨서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정 가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현 수요보다 많다고 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해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농민들이 한해농사를 망하면 그 휴유증이 역파가 3년을 가잖아요. 쌀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정말 시장에 내놨을 때 쌀값 하락 유익이 되는 이 여분을 즉각 조치를 해서 완전히 시장하고 격리시켜서 그 처분의 방법을 정부가 책임지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의 그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정말 생산량을 조정하든 아니면 타작목으로 전환하든 이것이 될 텐데 이것을 내빌라둔 상태에서 하니까 농사는 해마다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제대로 시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10번에 걸쳐서 20번에 걸쳐서 시장 격리를 하고 쌀값 대책을 내놔도 안 되는 거죠. 아예 그 시점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지 추가 비용이 덜 들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쌀 소비량은 2011년도에 71.2kg에서 2021년도 56.9kg으로 약 20.1%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체 부분에서 사용하는 쌀 소비량들을 합쳐보면 우리나라 전체 쌀 소비량은 2011년도 430만 톤에서 2021년에 362만 톤으로 약 4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량으로 좀 따져보면 2011년은 26만 5천 톤 그리고 2021년도에는 67만 2천 톤입니다. 약 174% 정도 증가. 소비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공급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대동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 국장님. 농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풍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주식을 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밀리였으면 우크라이나 사태율인에서 식량값이 폭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쌀로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현재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정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약 80만 톤 정도를 비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해에 과잉 생산됐을 때 비축하는 양이 80만 톤 전후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쌀 생산량이 줄었을 때 이것을 방출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죠. 문제는 정부가 처리하기 힘든 의무 수입 물량 40만 톤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는 쌀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해외 원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매년 40만 톤씩이 쌓이는데요. 그러면 3년만 쌓여도 120만 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수입 쌀을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과 폭락이대로 간다면 예상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단순히 오랜만에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 의사님.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량 자금률, 콩물 자금률이 20%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쌀값이 만성적으로 폭락이 돼서 더 이상 영농운역을 포기하고 절망상태에 빠져서 쌀을 안 한다 그냥. 그럼 그다음에 시물 대체장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쌀이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로 왔을 때 그렇게 노동력 투하 대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타작물보다 남기 때문에 쌀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쌀이 반복적으로 폭락이 되고 농민들이 영농욕력이 무너졌다고 하면 농업은 그냥 다 묵습니다. 밭이 묵밭이 되고 풀밭이 다 됐는데 농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폐해, 국민적인 피해, 경제적인 압박은 어마무시한 거죠. 지역이 붕괴되는 거죠. 그나마 농민들이 거의 없는데 5%도 안 되는 농민인데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마지막 고래인 쌀까지도 안정적인 농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알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쌀값 좀 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뭉개서 오래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차량을 같이 머리를 맺다고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쌀농사가 아시다시피 대부분 기계화 돼서 70,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농사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면 기계값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포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어르신들의 생활고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농민들의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말씀하다시피 그러면 쌀농사를 포기하게 되는데 딸농사지만 또 연세적으로 하우스농사든지 논에도 할 수 있는 과수농사 또 인삼농사 연달아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같이 쌀값 폭락을 방치하게 되면 농업은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서부터 그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비료도 사야 되고 면세위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쌀을 농사에 수확물을 해서 돈을 받아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농가 경제 구조가. 면세유 같은 경우에 작년에 리터당 800원 하던 면세유가 지금 1,600원 합니다. 면세유가 2배 이상 오르고 비료값도 1만 원 하던 게 2만 원 되는 비료가 상당수 있습니다. 비료값이 2배 오르고 인건비도 20% 이상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미 생산비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그 올라간 생산비를 가지고 벼를 생산했는데 이 벽값이 20%, 30% 이상 폭락을 했다고 하면 농가는 그것이 그대로 그냥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지금 벼를 수확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농가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파탄이 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경영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앞에서 주교정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언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2020년도 기준 자금률,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자금률의 경우 콩은 30.4%, 옥수수는 3.6%, 밀은 0.8%입니다. 이러한 낮은 자금률을 92.8% 자금률을 가지고 있는 쌀이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현재와 같은 쌀값이 유지가 된다면 이 자금률도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상황을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밀이나 주국을 수입하는 국가였다고 하면 그 피해는 지금과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난 15일이었습니다. 국회 농예수의 소위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다 처리될 때까지는 단계가 더 남아 있죠. 법사위도 가야 되고 본회의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되면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건지 이건 김성현 교수님께 일단 먼저 부탁을 드리고 또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15일 날 국회 농예수의 소위원회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타작물 재배 사업 관련된 근거를 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국관리법에서는 매입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 규정도 의무 규정이 아니라 양국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쌀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또는 쌀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쌀농사가 우리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쌀 목표 가격이라는 것을 정부가 설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2019년에 그 쌀 목표 가격이 21만 4천 원이었어요. 이 목표 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부는 변동직불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목표 가격의 85%까지를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양국관리법으로 이것을 대체하겠다고 정부가 했습니다. 농민들은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매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어기지 않은 것이죠. 조항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지금 발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그러면 차라리 양국관리법 개정에도 안 지킬 거면 변동직불제를 부활하자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양국관리법을 해놓고도 제체될 때 수매하지 않으면, 격리시키지 않으면 추가 하라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참에 양국관리법 필요 없다. 변동직불제를 그냥 부활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국관리법 개정안 대로라고 한다면 작년 말에 생산이 과잉됐다고 했을 때 바로 어쨌든 시장 격리가 되어야 되죠. 하여한다고 했으니까 작년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한 거고 이번에 개정안 하면 하여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하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이렇게 정책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이렇게 농림부부터 해서 대통령서부터 해서 이 쌀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의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쌀은 법에 의해서도 관리하게 돼서 얼마든지 국가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쌀값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오늘 얘기 많은 것들이 양국관리법이 있지만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다는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정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이라든지 국제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교수님이 좀 판단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농식품부나 정부 입장에서 살펴봤었을 때는 2021년 수학기에 쌀값이 그리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격리를 한다고 하면 쌀값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격리물량을 나눠서 수행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웠었던 거는 통계청 예상 쌀 생산량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있었다면 그 가격이 지금 괜찮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격리는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또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도 각 지자체이기 때문에요. 각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들은 없으신지. 지자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봅니다. 손을 놓고 있다. 대책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여력도 없어요. 기초 자치단체는. 다른 지역에 보면 쌀에 대해서 지자체가 펼 수 있는 정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최저 생산비 보장 조례 이런 것들이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품목에 쌀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음성은 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지자체는 이미 10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즉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쌀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산 과정에서 많은 생산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리고 쌀 가격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율이라든가 비료 가격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50%는 지자체가 보조사업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제도들을 전국의 10여 군데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이 논의들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 수급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업무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요. 수입 쌀 관련해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 쌀 농사가 하는 데 어떤 지원들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 번 우리 김남국 국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쌀값이든지 농산물값이 평년에서 갑자기 폭락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단 폭락한 차액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저희 음성도 주민발의로 해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또 계산, 옥촌도 있죠. 그래서 5개 시군에 있고 정부, 도에서는 가격 안정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격 안정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쌀에 대한 어떤 지원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도에서도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주 의사님. 대책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부와 관료들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작동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동직불제를 하겠다.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겠다. 아니면 최저가격 농산물 보장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놨다. 그때 돈을 풀겠다. 이런 것들은 안정장치이긴 하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사실 충북내에서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그림으로만 있지 살아 움직이는 이런 돈이 아니에요. 마음만 좀 푸근해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이렇게 슈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쌀값 폭락의 계기로 이런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정말 중앙정부도 농식품부도 식량, 곡물 자금률이 20%까지 무너졌는데 지금 쌀이 아마 돌아서 문제라고 난리를 펴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럼 아예 그냥 농사 포기하고 그냥 다 사서 먹겠다는 건지 여기서 그럼 생각을 좀 달리하자. 미리 쌀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34kg 정도, 이 정도로 국민의 쌀의 60% 정도를 소비하는 밀인데 이게 자금률이 1% 채 안 돼요. 콩 같은 경우도 30%대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일상적으로 농사 짓는 것에 유기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쌀농사를 짓다가, 밀농사를 짓다가, 콩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농사를 지면 돈을 좀 더 줄게. 아니면 너무 많으니까 농사를 짓지 말고 휴경을 해. 아니면 과수나무를 캐내. 이런 식의 아주 즉흥적인,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식량 자금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농사 져서 품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진 거예요. 못 진 거예요. 기조, 이곳을 농사를 짓지 말라, 지면 돈을 조금 더 준다가 아니라 그렇다 가면 이 지역에서 기초농사물 20가지 밀, 보리, 콩, 쌀을 비롯해서 이것이 졌을 때 안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늘 그렇게 농민들은 농사를 짓을 거예요. 소득이 예측 가능하니까. 그래갖고 앞으로 5년 후에 식량 자금률을 몇 퍼센트 올리겠다. 밀 자금률을 10% 올리겠다. 이것이 구체적인 각각 기초 단위에서의 이행 계획이 없다고 하면 5년 돼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난지원금 주듯이 생산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고 그것이 제대로 수행된 자치단체에는 인센트피부를 주는 것. 그러니까 통으로 국가 계획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김 국장님 듣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자금률이라는 입장에서 콩 자금률이 떨어지고 쌀 자금률은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 논의 타작물 재배하는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3년 동안 한 3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한 천억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소요했는데 지금 저희가 37만 톤을 격리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 천억 정도면 실제 이 사업을 진행했던 2018년, 19년, 20년 동안 격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쌀값은 안정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식량 자금률에 기초한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는 것이죠. 아까 양국관리법 개정안 통과될 때 내용 중에 하나가 의무화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타작물로 가는 게 용이한 것도 포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아까도 이렇게 쌀값이 떨어졌을 때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올랐을 때 쌀값이 예를 들어서 올랐을 때는 한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이 그동안의 농산물, 모든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고기값이 아니에요. 돼지값이 떨어졌을 때 정부 대책은 별로 없죠. 수매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값이 오르니까 전에 프랑스산 비행기값까지 대주면서 수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의 대책은 정부가 엄격하고 적극적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의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도내 가격 안정기금이 5개 시군에 군별로 50억에서 100억 정도 현재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법의 취지대로 기금을 쓸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대단히 소극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아까 타작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타작물 재배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이 되었었고 이건 중앙정부 차원입니다. 현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을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몇 꼬. 그런데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 똑같은 효과성을 볼 수는 없고. 논재배, 그 당시 논재배 명적은 2017년도에 75만 4천 헥타에서 2020년도에는 72만 6천 헥타로 약 3.7% 정도 감소하였고. 그때 80kg 단위 쌀값, 수확기 쌀값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에는 15만 3천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1만 6천 원으로 분명한 증가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콩 자금률 같은 경우 2017년도 22%에서 2020년도에는 30.4%까지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분명한 효과성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에 쌀값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더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쌀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써 정부에서 멈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중단된 2021년도에는 다시 재배 면적이 6천 헥타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쌀 공급량도, 초과 공급량도 24만 5천 톤에서 2021년도에는 67만 2천 톤까지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살펴볼 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다시 시행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또 혹시 다른 대책들 안 나온 것들? 주의사님. 지역에서 지역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길 때 다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면 농사 질 거지? 농사 안 지면 돈을 줄게? 그래서 다 돈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피곤해서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렵고 또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 자금률이 1%밖에 안 되고 밀가루 먹는 게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데 그럼 밀을 조금 더 생산을 해서 그럼 무조건 다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할 길이 없어. 우리 밀을 먹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또 쌀처럼 이렇게 수매해서 창구에서 싸놨다가 또 그 비용을 더 드릴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밀을 수매했어. 그럼 그것을 밀가루로 해서 우리가 먹어. 그리고 식농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의 가치를 알고 또 빵을 만들라. 국수를 만들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1차적인 소비. 그리고 우리의 식문화가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이런 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올해도 농사 짓고 내년에 농사 짓고 그런 거죠. 우리 농민들이 죽었다 깨나도 나는 쌀농사 아니면 안 질 거야가 아니라 2년 쌀농사 짓고 1년 콩농사 짓고 또 1년 밀부리 농사 짓고 해서 그러면 돌려짓기라면 땅심도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지역에서 선순환되게 소비되는 구조가 되면 우리 지역 주민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노컬푸드 노컬푸드 하는데 노컬푸드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내가 농사 짓는 것을 노컬푸드 직매교장에서 팔아.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어떻게 선기능적으로 순환될 것인지를 각각 다치 단체별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지를 세워서 그 결과치를 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좀 반영을 하자 정책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사실 다양한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현장 얘기도 듣고 정부 얘기를 아울러서 전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 그래도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좀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쌀값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절망감에 빠졌고 논을 갈아엎고 불태우겠다고 하고 그래도 다시 너무나 겁나고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 참에 쌀이 얼만큼 중요한지 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일, 어떤 방책이 필요한지를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되고 오늘 방송에서 달아주는 것처럼 좀 이래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폭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같이 발맞춰서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현 교수님. 저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농업은 이제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산업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농업 문제, 근본적으로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문제를 그냥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사람들의 문제로 여기시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국장님. 농민들은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합니다. 농민값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집니다. 농업에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후계 농업인도 없습니다. 이미 저는 골든타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정 의원님. 네, 저희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가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호 의장님하고도 상의했고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우리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양곡관리법에 조속한 처리, 그래서 시장 격리가 될 수 있고 또 타작물 재배 활성화할 수 있고 쌀 농사에 대한 유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청와대에서부터, 아니, 대통령서부터 해서 농림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위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요 공급 다 조절해서 쌀, 시중에 쌀 남지 않게 해가지고 가격 폭락 안 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쌀 우리 농업의 중심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매년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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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